환자분! 환자분! 전신 차려주세요! 환자분! 괜찮아요? 환자분!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니깐 금방 괜찮아실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환자분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혈압은요? 정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자분! 조금만 진정하시고 지금 복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걸로 봐서는 변빕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저기 응급실까지만 가면 아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환자분 조금만 갈게요 아 저기 아직 멀었어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아 너무 큰데? 저기 진짜 멀었어요? 네 진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서 가는 데 좀 걸립니다 아 예 아 너무 큰데? 아 다 왔어요? 아니 저기 빨간불 빨간불 신호등 신호등이 있어요? 네 아 진짜 있네? 손 주세요 손 손 손 아니 왜 병원 안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왜 있냐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서 중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불 바뀐다 뛰어라 빨리 근데 언제 도착해요? 자 말씀드린 순간 아 다 왔어요?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이요? 아니 병원 안에 오르막길이 있어요? 아니 병원 안에 오르막길이 왜 있어요? 왜 있냐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아 아 너무 올라가는데? 엄청 올라가는데 지금? 아 너무 올라와요 아 잠깐만 병원에 불이 났나? 아니 선생님 이 하얀 연기들은 뭐죠? 그 연기가 아니라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 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와 엄청 올라와요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아 선생님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데 왜 그런거죠? 그 왜 그랬냐면 지금 막 대기권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기권 밖? 네 대기권 밖까지 지금 병원이 지금 올라왔다고요? 예예예 아니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된거에요? 아주 성공적으로 완공됐습니다 와 병원이 어떻게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될 수가 아니 뭐하시는 무중력? 무중력? 아니 무중력이면 설마 예 우주입니다 우주? 자 말씀드린 순간 다 왔어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요? 예 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엄청 올라와서 내려갈 때도 엄청 내려가겠네요 자 다 내려왔습니다 아 뭐야 이거 밖에 안 내려와요 올라갈 때 엄청 올라가더니 이거 밖에 안 내려가요? 원래 인생도 올라갈 때 힘들지만 내려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제 말을 끝까지 들으면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왜 올라와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갈라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빨리 갈라고 올라와요 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강? 강? 지금 물 위에요? 와 병원 안에 강이 있다고요 강이? 와 이병원 커도 커도 너무 큰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